안녕하세요. 저런 우왕시에서 살고 있는 가수 이새진입니다. 우리 어르신들 뵈려고 단숨에 달려왔어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. 자 본인 타이밍도 나는 바보란의 제노래 먼저 가겠습니다. 저런 제노래의 제노래 나는 바보란의 정말 바보란의 당신이 미워 떠났지만 엉빈 내 말에 잠들어도 귀를 걸어도 당신 생각 후 사방 달방 둘러봐도 당신은 안 보이네 당신만이 살아가 될 것을 그땐 몰랐을까 후회해도 소용없어 때로는 늦었어 나는 나는 바보란의 정말 바보란의 당신만의 곁에 있으면 나는 이것을 되는 것을 やった 나는 바보란의 당신은 사오란의 정말 바보란의 radas 하나 utilise 텅 빈 내 마음 꿈에서도 깨달았어도 당신 모습도 눈빛 위로 다시 봐도 당신은 가도 없네 당신이 있어야 될 것은 난 늘 몰랐을까 이제 와서 울어봐도 깨는 늦었어 나는 나는 바보라네 정말 바보라네 당신만 해결 때 있으면 되는 것을 잠들어도 길을 가도 당신 생각 없고 사막 달만 둘러봐도 당신은 안 보이네 당신만 있어야 될 것은 그땐 몰랐을까 오해해도 소련없어 때는 늦었어 나는 나는 바보라네 정말 바보라네 당신만 내 곁에 있으면 되는 것을 당신만 내 곁에 있으면 되는 것을 노래 잘했을까요? 네 잘했으면 박수 아홉시절 하시는 고정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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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정하신 고정합니다 오 하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아 으 으 으 첫 세월 고장만 펼치게는 멈추었는데 첫 세월은 고난도 없네 첫 세월은 고난도 없네 청춘아 너는 오직 모른척 하고 있느냐 나를 버린 사람보다 네가 더욱 무정하더라 등구름 쫓아가다 돌아갔더니 어느새 흘러간 청춘 고장만 펼치게는 멈추었는데 첫 세월은 고난도 없네 고장만 펼치게는 멈추었는데 첫 세월은 고난도 없네 어르신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그